우와 이런 짜장면 보신 분 서울, 대전, 광주 다 가봤는데 이런 짜장면 처음 봤어요 이건 맨날 이렇게 나왔는데 우와 맛있죠? 와 진짜 잠 3시간도 채 못 자고 이렇게 오니까 진짜 죽겠네요 진짜 피곤합니다 여러분 오 이거 신기하네 아 또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예 몇 시까지 하세요? 7시까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가서 하면 되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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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여기 시장인가? 3승면 원남 전통시장이네요 이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냄새 좋다 아유 장인 여기는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한 50년 됐어요? 네 아 단체 손님 오셨다 진짜 저 뒤에 가족 분들 보니까 우리 어릴 때 엄마 아빠 혼자 주은아 씨 그런 거 있잖아요 돛바 있고 그렇지 그렇지 돛바 있고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가자 탕수육 그거 옆에 테이블 먹으면 쳐다보면 남 먹는 거 쳐다보지 마라 주는 거나 참으라 이 새끼야 또 아 예 오 이쪽이 저쪽이 저쪽 오 왔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진짜다 이게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네 원래 이렇게 우리는 나오는데 아 이 동네 스타일이에요? 처음 봤어요? 아니 이렇게 나와요 원래 원래 우와 이런 짜장면 보신 분 서울 대전 뭐 광주 다가 봤는데 이런 짜장면 처음 봤어요 우와 이건 옛날 이렇게 나왔는데 우와 짜장면에 홍합 들어가 있어요 오징어 있고 이것은 짜장면인가 울면인가 신기하다 자 이거는 해물 짬뽕입니다 이 게가 맞네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홍합 있고 오징어 있고 국물은 붉은색 요런 스타일 냄새는 울면 냄새입니다 짜장 맛이 강하진 않은데 또 완전 100% 울면 맛은 아니에요 근데 울면에 가깝네 그리고 면이 굵어요 간은 면이 아니고 양파 맛이 좋네 맵싹한 맛이 있네요 어우 이거 양 많다 고기 베이스가 아닙니다 볶음밥 나왔습니다 볶음밥 고기 베이스로 야 이거는 고춧가루를 많이 푼 찌개 칼칼한 그런 맛에 가까운 짬뽕 해물 베이스 서운한 스타일 간이 좋네요 간이 오히려 싱거울 줄 알았는데 침겁고 뭐 그런 게 전혀 없네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짜장면에 홍합이 들어가 있는 건 상상도 못한다.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맛은 괜찮아.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맛은 괜찮아요. 물 짜장. 그리고 이런 거 처음 봤다고 말씀드리니까 주인 분이 아니 이걸 왜 몰라? 이런 얼굴로 보시니까 그게 더 재밌네요. 마늘 같은 뭔가로 맛을 하셨어. 그래서 익숙한 그런 마늘향? 익숙한 무슨 맛이 여기 돌아요. 익숙한 맛이. 오므라이스 스타일로 계란을 덮어주세요. 밥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요런 스타일. 여자 어린이용 볶음밥입니다. 여자 어린이용 볶음밥입니다. 맛있죠? 기름기가 좀 있어보이는데도 기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습니다. 향이 좋아요. 고소하이. 향이 나도보다는 약간 파가리 향이. 음. 그러니까 내가 어린이용이라 했잖아. 짬뽕이. 음. 짬뽕이요. 완전 해물 짬뽕이 베이스 짬뽕에. 해물을. 시원해. 진짜 맛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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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와. 와. 진짜 맛있다. 흔히 경상도나 이런 데서 먹는 짬뽕 맛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감칠맛이 아주 강하거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촌이잖아요. 시골이고. 근데 굉장히 가게 분위기가 정겹고 손님이 저기 많이 계신데도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다들. 충청도 스타일인가? 충청도 사람들은 조용하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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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흣 slut. 이거는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마가린야 이건 중국집에서 쓰는 기름맛이 아닙니다 마가린 맛이 짜장에서 나네요 기름이 스며들었는지 짜장에서 그런 맛이 나네요 구수하이 맛 밥알은 제가 좋아하는 불풀 날리거나 고기고기 씹히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적절한 기름기와 고소함 계란도 꼭 엄마가 계란말이 해준 것 같은 그렇거든요 느낌이 안 말아 놓은 상태 계란말이를 야채가 들어가 있어요 계란에 양파도 들어가 있고 맛있네 왜 이 시간에 가족끼리 동네 분들끼리 왜 여기서 드시는지를 알겠네요 맛있네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생긴지 얼마나 됐어요? 50명 그럼 주방에 계신 분은? 다 식구죠 가족 아 그러시구나 제가 오늘 이거 안 먹었으면 집에 가서 울었어요 앞집을 갔는데 너무 실망해서 사장님 계산요 잘 먹었습니다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모의 대학 루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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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